데이자 워커험 가보자 아 마법책이 대기대기 창백 대기 진영도 혹시 있나 이거? 아! 오 깼어요 깼자 오케 나이스 왜 이렇게 무상 찍으면 죽었다 죽었다 야 안돼 안돼 가면 안돼 나가면 안돼 기종을 갖춰라 죽었다 죽지 않겠는데? 안돼 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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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퀴 고블린 힘내 바퀴 고블린 힘내 힘내 얘들아 4대6 안돼 바퀴 고블린 안돼 바퀴 오른 졌다 태각 태각 아 내 폴로 잡혔어 고블린 쓰레기야 안할래 말만 메이지 저 던지는거구나 뭐야 저거 오 뭐야 야 뭐야 어 뭐야 뭐앗 야 뭐야 저거 야 이거 뭐야? 오 뭐야 야 이씨 어?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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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 와? 야 이씨 후오 안 올 기세인데 라인 잡고 안 오겠다는 것 같은데? 오나? 오긴 오네? 아씨 아니 뭐 데미지가 아 지금 너무 안좋아 내가 어그로 끌어야죠 대놓고 맞았는데 왜 이렇게 쎄 형 너무 깨진다고? 나부라면 좀 그렇더라구 덤벼들만 하네 아 안돼 이거보다 낮에 판타지 보드가 낫지 않냐고? 덤벼들만 하네 고민을 좀 해 봐야겠네 아이고 앞에 뭐냐 염무사냐? 앞에 머리가 이상해 나 왔어 오우 오우 인류염무사 아 한 발 으흐 아 팔 팔 꽂혔어 아프겠다 이 게임의 콘텐츠를 모두 다 뽑은 것 같아 자 여기까지